타이탄 로켓 계열 타이탄은 1959년부터 2005년까지 사용되었던 미국의 우주발사체이다. 제미니 계획의 1960년대 중반에 모든 발사체들을 포함해서 총 368개의 발사체가 발사되었다. 타이탄 i부터 타이탄 iv까지 있으며 최초의 타이탄 i과 타이탄 e는 본래 icbm으로 만들어졌으나 제미니 계획의 우주발사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타이탄 3과 타이탄 iv는 미 공군에 의해 최초부터 발사채용으로 개발되었다. 2005년 10월 19일 마지막 타이탄 iv이 발사를 끝으로 현재는 완전히 퇴역하였다. 이 부분의 본문은 hgm-eo-a 타이탄 i입니다. 타이탄 i는 타이탄 시리즈 중 가장 첫 버전으로서 sm65 아틀라스의 연기될 것을 대비한 백업 icbm 프로젝트로서 시작했다. 타이탄 i는 2단 로켓으로서 lr87 엔진이 rp1과 액체 산소로 구동된다. 1962년부터 1965 중반까지 운영되었다. 그라운드 가이던스는 세이모어 크레이가 디자인한 univacathena 컴퓨터로 지하 강화 벙커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이다 데이터를 통해 번 페이즈 동안 경로를 바로잡는다. 이 부분의 본문은 lgm-eo-c 타이탄 e 및 타이탄 e glv입니다. 타이탄 로켓의 대부분은 타이탄 e icbm과 나사에 의한 비군 사용 파생작들이다. 타이탄 e는 lr-87에서 o 엔진을 사용하며 연료로서 타이탄 i에서 사용했던 rp1과 액체산소의 조합 대신 접촉점화성 추진제인 산화제 사산화 이질소와 연료 a50위 혼합제를 사용한다. 타이탄 2위 척하이던스 시스템은 ac 스파크 플러그에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한 ac 스파크 플러그 위 관성 측정 장치를 사용했다. 이는 찰스 스타크 드레이퍼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의 파생작이다. 미사일 가이던스 컴퓨터는 ibm asc15이다. 이 시스템을 입수하기 힘들어지자 이후 캐로셀 iv imu와 매직 352 컴퓨터를 사용하는 델코 일렉트로닉스 유니버셜 스페이스 가이던스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이미 1978년 3월 타이탄 e 가이던스 시스템이 교체되기 전부터 타이탄 3위 우주 발사장치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변화는 1981년 완료되었다. 1980년대 후반 타이탄 2위 파생 로켓들은 미국 정부의 운송을 위한 우주발사체로서 사용되었다. 이는 2003년 10월 18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디펜스 미티어럴라지칼 세틀라이트 프로그램 기상위상을 쏘아올리기 위해 발사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 부분의 본문은 타이탄 IIIA, 타이탄 IIIB, 타이탄 IIIC, 타이탄 IIID, 타이탄 IIE, 타이탄 34D 및 상업용 타이탄 3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타이탄 IV입니다. 타이탄 V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볼타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타이탄 V는 타이탄 IV이 제한된 개발 우주발사체로서 여러 디자인이 제한되고 있다. 타이탄 V1는 대형 타이탄 IV로서 9만 파운드의 무게를 바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